6월 5일 수요일 남의 불행을 악용하지 말라. 너는 개기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신명기 24장 17절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괴롭혀서 특정 계층의 혜택을 주는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은 금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어떤 상거래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자기 것뿐 아니라 남의 사정도 헤아리라고 가르친다.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의 불행을 이용해 먹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약점과 무능을 악용해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규율을 범하고 있다. 너는 개기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신명기 24장 17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10에서 12절 만일 너희가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호소하면 자애로운 나는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출애굽기 22장 26에서 27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레위기 25장 14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35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신명기 25장 13에서 14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레위기 19장 36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2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10편 37편 2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시한 삶의 방식은 모든 인류의 본보기로 주신 것이다. 오늘날 이 방식이 지켜졌다면 세상은 지금과 매우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치료봉사 187에서 188 너는 개기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신명기 24장 17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의 최운성 조선희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주변 대학교 내의 한글반 동아리 개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